전형적인 중국 도타에요. 네 그렇죠. 정말 뭐.. 지루하다 지루하다. 당연히 지루하는데 22분인데 지금 힐이 12개나 났어요. 그러니까요. 이 정도면 중국 도타 직원은 정말 많은 거에요. 아니 얘기했잖아요. 아까 베나루의 홀 앞을 지키시는 할아버지는 12시간째 앞만 보고 계시다고요. 진짜요? 네 이 정도면 지금 양호한 거에요 여러분들. 자 레이저 미드에서 파밍하고 있습니다. 레이저의 파밍은 언제쯤 끝날까요? 안 끝날 것 같습니다. 네. 네버엔딩 스토리. 악력 나왔으면은 저희 아마 밤을 새해 각오를 하지 않았을까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오오오 이거는. 야 이거 전략포즈. 전략포즈. 아 영원공. 드디어 27분 만에. 네. 아 17분 만에 포즈 때리고 있어요. 박수채고 달렸어요. 야 드디어. 박수. 영원공. 영원공. 드디어 다운 때리고 있어요. 영원공. 드디어 다운 때리고 있어요. 진짜 이게 바로. 약간 뭔가 이 느낌이 보면 연애하는 느낌이랄까요? 민당의 반복. 네. 아니 이 장어만 베나루의 홀에. 예. 아까까지 말해도 도서관이었어요. 왜냐면 관중의 반들이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. 자다 깼는데 아직 게임하니까 짜증난다 이거죠. 그러니까 화가 나. 화장실 가야 되는데 게임이 안 끝나. 버틸 수가 없다는 말이. 캔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야. 그 끝까지. 아. 아니 지금 이분들. 포르맘을 하고 있어요. 돈이 지금 몇 골드입니까? 3,000 골드. 4,000, 5,000 골드. 이니그마가 2,861 골드에요. 지금 이. 서포트가 골드가 이렇게 남아도록 말이 됩니까? 야. 뭐 만 골드 먹으면 영웅 하나 더 키울 수 있게. 1레벨짜리 영웅 뭐 코인 같은 거 주나요? 골드 부활. 아니요. 골드 부활했어요. 안 된 게 아니라 골드 부활했어요. 안 돼. 제가 골드 부활했어요. 오마이갓. 요코에서 표정 보니까 지진술사 궁수기 직전의 표정이에요. 네. 어떤 표정이죠 그게? 지진술사 그 안 그래도 인상이 지금 찌푸러져가지고 오만상 지금 다 나오는데 궁수기 직전에 힘을 줘야 되거든요. 인상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. 블랙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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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골드 부활 못한다. 아싸. 골드 부활 못해. 골드 부활 못해. 열러. 나이스샷. 딕겔. 딕겔. 베나리 로야 홀을 앞을 치키는 할아버지는 계속 앉아계셔야 돼요. 네. 제가 예측하는데 다음 벼럭은 75분쯤에 깨질 것 같습니다.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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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고. 예. 너 다르게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. 8분 남았어요. 네. 이제 타워 밀려면 8분 남았어요. 그렇죠. 제발. 돈 부활하지마. 돈 부활하지마. 돈 부활하지마. 아, 그리빵! 그리빼고 있죠! 그렇죠! 그리빼고 있어요! 그리빼고 있어요! 짱짱! 막지마! 막지마! 막지마라고! 제발 막지마! 아.. 아, 저걸 왜 막냐고! 스캔 돌려야 해? 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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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! 스캔 돌려야 된다구요! 그 스캔 아니잖아요? 디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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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팡! 디나이! 디나이! 복수형 형! 복수형 형! 복수형 형 디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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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5분 때 민다고 했잖아. 75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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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dlider! 예지스도 있잖아! 제발 밀어라! 여러분들 그냥 제 성대모사나 들으시죠, 예? 예, 비어 써 있어요! 점수 파밍해서 기납스 신기록 세우려고 기납스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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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남 스타일로 되돌린다기 랩시다 예 억반 강남스타일 우리 곰돌이 어디갔어요? 곰돌이 곰돌이 어디갔죠 지금? 야 영웅이 하나 더 있어요 영웅이 하나 더 있어요 영웅이 하나 더 있어요 영웅이 하나 더 있어요 영웅이 풀템 풀템 RPG 하고 있어요 MMORPG에요 치즈가 썼겠다 발효 치즈를 발효 시키는거죠 그렇죠 으아아아 치즈 두개 치즈 공장이에요 발효 시키고 있단 말이죠 아니 근데 방향이 이상해 왜 왜 왜 이방향으로 왜 이방향으로 아니 여기로 가라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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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지마 영원검 영원검 빼지마 영원검 제발 빼지마 왜 왜 언제 끝낼거야 엉덩이는 안 아픈가요 네 라이트 오브 에이븐이 옆에서 친절하게 옥저버 옥저버를 대신해주고 있어요 네 야 지금 우리 해설이 테리를 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어느 주자들도 게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나만 찾아보고 있어요 네 아니 5만 골드에요 현질했나요 고독간투리도 현질했어요 5만 골드에요 5만 골드 네 수입이 5만 골드라구요 이 골드면 도타를 사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도타를 사요 밸브를 살 수 있어요 네 치즈 먹으러 가야죠 네 두 달 로써 로시 로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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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masac 임 못 타니키 이마탈에 이게 이다 이제 이마탈 alpha 이렇게 나르면 되지 제발 죽어 나르는 돈까스 제발 죽어 에잉 Cage 공격해주세요 그렇죠 제발 블랙홀 블랙홀 들어왔어요 한 번 더 블랙홀 레이저 죽고요 아 이거 IG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자 외계 침낫자 여러분들은 오늘 도타 백분 토론에 오셨습니다 네 어 자 게임이 3경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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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집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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